그리고 말고 말 안 듣는 애기씨 있잖아 애기씨 말 안 듣는 막내 울보 공주 알죠?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 타일로 해주셨대요 저요? 저는 은조가 저 비밀상공 시켰어요 은조는 자기가 설명할 거에요 아까부터 계속 자기가 이거 하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은조야? 넌 뭐라 그랬지? 저는 원래는 중전마마였거든요 왜냐면은 제 의상이 저 혼자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 마마님들 여기 숨 놓고 다니는 거 알죠 페이지? 저는 혼자 중전마마였거든요 언니들은 다 아이아니 빼고는 제 미치에요 아이아니는 대왕 데뷔 마마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나이를 자꾸 매기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라라언니는 영희정이에요 영희정 그리고 공주 제 딸 공주 저는 오늘 말괄량의 공주 컨셉이에요 잘 어울리죠? 잘 어울리죠? 귀엽다 말관량의 공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리죠 조금씩 sage 시간이 안좋아 아주 잘 어울려요 icted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치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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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